음 현재 시간 월요일 오전 3시 입니다 3시 12분 3시에 일어났어요 나가보려구요 사람들 뭐하고 있는가 저희는 그런거 보는걸 좋아가요 이 시간에 사람들 뭐하지 출발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얘들 지금도 이러고 있어요 어제 조금 일찍 잤는데 여기 새벽 한 2시에서 한 4시 사이가 가관이 아니 가관이 아니라 장관이에요 일대가 다 저렇게 술판이에요 비가 와도 얘들이 이러고 있다니깐요 폭우 쏟아져도 여기는 항상 인산일입니다 대단하죠 사람들 도왔어 우후 이스쿠즈 미 굿모닝 굿모닝 라이 Music 저게 말할거에요 이거 Böyle 저거 읽을거에요 사진을 찍고 있어요 이거 읽을거에요 아오케오케오케오케 leak 녹화해도 되겠습니까? 당신의 맛있는 요리를 올려주기 위해 다시 오케 마칩니다. 신감은 신감은 여섯시가 아니라 여섯시 삼십분 네 원래 여섯시였는데 아..비속이라서 그런가 보다 호텔에 손님이 없어요 네 보통 지난번에 6시에 식사할때는 5시에 한 50분 와도 사람들이 많았어요 손님들이 근데 지금 우기라서 손님들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음식들을 하나씩 메우고 있구요 제가 음식 뜨기 전에 촬영을 먼저 할게요 싱그런 야채들, 채소들 토마토는 과일 아니죠? 채소라고 맞나? 지금부터 그렇게 가르치나? 나 이런거 좋아해요 저는 고기랑 야채 좋아해요 탄수화물은 좋아하는데 안 먹고 있어요 오케이 네 날씨가 좋아서요 옥상 수영장에 가서 영상편지말로 올라갑니다 옥상에 왔습니다 How are you? Are you doing well? Oh my god You remember me Very nice Me choose to again 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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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need a chair I need a chair Can you tell me? Okay Yeah Good Thank you so much 숙감원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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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여기서 편집을 하려고 합니다 예 어 저기 일하고 있는 아가씨는 그 안경을 꼈는데 시력이 좀 안좋아요 예전에 여기 바닥에 유리 파편들이 있었는데 제가 다 주워줬어요 잘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잘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 옥상에 보수입니다 변함없죠 여기가 베트남이다 멋지죠 아니 갑자기 비가와서 피신을 했어요 유동없이 비가와 그런데 요거 오다 말았어 지금 재밌는 거 보여준가요 비가와 봐봐요 여기 왔죠 여기 왔죠 여긴 왔어 진짜 웃겨 여긴 안 왔어 여긴 왔어 여긴 안 왔어 여긴 안 왔어 야 이거 웃긴다 아니 아니 뭐 지붕에 있냐고 없어 아무것도 없어 지붕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죠 저 안에 지붕 있죠 비 웃긴다 이거 inguém 어차피 여긴 Shaun 여기 또 여기 또 여기 또 여기 또 진짜 웃긴다 이거 갑자기철수는 있는데 비가 또 안와 젠장하네 귀찮아 진규 영상 편집 마치고 진규 병남하면 에피소드 2 아따 한숨 잤는데 지금 11시 진규야 좀 비줘 니 나한테 안겠나 기술이 이렇게 발제를 했는데 그래서 하면 안된다고 와 AI 자막 자동 추출기가 하나도 안들어가 미쳐뿐인줄 알았다 하지만 고맙게 요 요 재미있게 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